당시를 떠올렸다. 옛날 한 놀이다. 어린 시절은 좋았다. 순진하고 사람에게 친절했고, 무혁으로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게 무서운 경쟁을 하는 사람의 기망과 성실성이 나타나는 게임이다. 한 놀이다. 한 놀이다. 5분 안에 술래의 눈을 피해 결승선에 들어오는 분들은 통과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를 외치는 동안 전진할 수 있으며 이후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고구마 도시 드렸습니다. 고구마 도시 드렸습니다. 고구마 도시 드렸습니다. 고구마 도시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다. 참가자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공포, 분노와 슬픔뿐이다 하지만 밖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밖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승자가 된다는 것은 없었다 마지막 남은 승자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승자가 아닌 패자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인간다움과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